영덕정 뒤로 한시나 들어오다 끝목단 졸이오 장경보회로구나 홍변동에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들어가 북궁 재배를 헌덕하지만은 왕에게 상소를 가만히 올리거나 왕이 상소를 받아보니 별조부 잘해였다 상소 보신울 왕이 칭찬왈 이에 충성은 지극하난 네가 세상을 낙하면 인간의 진리가 된다 허니 가서 죽으면 그 안이 원통하냐 별조부 여쭤하오되 소신의 수죽인 너희라 강상의 동시를 높였던 망부지를 자라와 인간 봉패는 없사오되 해중지 소상으로 퇴기 얼굴을 몰라오니 화상을 기대주면 내 자부다 꼭 받치리다 예 기특고 고맙다 글란 그리하여라 화사자 불러라 화사자 불러드려 토익기 화상 그리다 동정우리 청원여 금석 주파 코빵을 전주 고중 어둠 없다며 양둥 앞비를 덮어버려 단천 그 채색에 누구를 붙여서 이리 주어지기리린다 천지병사대 수그지강사대 경깨분한 운기고 난 저짓 좋은가탱 초꽃 땀벅돌이 지키고 지겨냉 부채대 굴주소를 듣돌이 지키고 동례방자 군무주 대자맛돌이 지키고 만화밤채 화림주 펄펄 때를 밝히고 백설강사대 치군날 방풍허드 털비고 돌기나 청구 뜨는 돌이 소리 허리들든 진홍댕이 묘 떡잔 이 편은 청사죠 편은 독설리어 독서 청산의 앨범을 잔소 그놈들어지며 그놈다르처러 학교 청사자 파란다 그또 그렐들gest 요구 학교 한글자막 by 한효정